한 번 더 체크담을 찾아와준 방단손님을 소개해야죠.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연예계 다산의 여왕이자 데뷔 30년차 카리스마 트로트 여왕입니다. 김혜연 씨! 김혜연 씨! 후반종! 안녕하세요 김혜연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혜연입니다.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후반전 찰나간다 찰나치 마라 은생 끝난 것 뿐인데 복학도 주년 복문도 주년은 인생은 후반전이야 넘어진 김에 실력한다 이제 일어날 때다 중년이면 전달도 없나 마음은 청춘인 것을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인생은 후반전 다시 시작이다 노자 네 김현 씨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. 가수 김희원입니다. 서울, 태천, 태국, 후산, 치코. 오늘 체크탑에 나와서 저의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대해주셔서.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.